이번 시간에는 모유 황달과 조기 모유 황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인과 치료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먼저 모유 황달은요. 원인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모유 성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유해한 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포합된다고 하는데요. 포합되는 과정에서 글루크로닐 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전이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유 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직접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접 빌리루빈 형태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상승해서 황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유 성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느냐 보통 높을 때 있죠. 모유 황달 수치가 너무 높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모유를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계속하자 뭐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유 성분 때문에 잠시 중단기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모유를 먹고 있어도 감소는 합니다. 빌리루빈 수치는 다행히 감소는 하는데요. 감소 폭이 조금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도 제가 이제 그쵸 모유를 중단해야 될 정도인가요. 그쵸.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모유 황달은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시기적으로는요. 모유 황달은 보통 7일 이후에 나타나고 그쵸. 이거보다는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7일보다 조금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7일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조기 모유 황달은 한 3일에서 그쵸. 7일 사이 이 정도에 나타나는 조금 이른 조기 모유 황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게요. 이건 오히려 모유를 아기가 잘 못 먹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조기 모유 황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요. 열심히 초기에 모유를 아기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잘 먹게 해주는 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얘는 이제 치료를요. 그쵸. 이 시기에 모유를 얼마나 먹었다고 모유 때문에 황달?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모유 황달이긴 한데요. 이거는 오히려 모유 성분이라기보다는 모유를 못 먹어서 나타나는 황달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으로 열심히 먹여야 된다. 그쵸. 오히려 더 횟수를 높여주고 열심히 먹여주는 게 오히려 치료 방법이다. 모유를 열심히 먹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빌리루빈 대사 중에 담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담집 배설도 훈련이 되고요. 장관도 열심히 움직이죠. 여러모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큰 그림을 봤고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것 조금 설명을 첨가할게요. 자 모유 소유 중인 만사가 2% 정도. 그쵸. 이거는 이제 모유 황달입니다. 모유 황달은 그쵸. 이렇게 간접 빌리루빈이 요점 시기에 증가하는 거고요. 2, 3주까지도 그렇죠. 2, 3주입니다. 2, 3주까지도 최고적으로는 30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접 빌리루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쵸. 2, 3주가 되면 30까지도 높아지면 이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메타볼리즘 시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BBB를 잘 통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높아졌으면 그쵸. BBB를 통과해서 이 그쵸. 빌리루빈이 뇌 속에 신경세포에 침착이 돼서 신경학적 증후군 같은 거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바로 핵황달인데 그쵸. 핵황달은 무섭겠죠. 그래서 혹시 핵황달이 일어나진 않을까 봤더니 그래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그쵸. 일주 이후에 조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쵸. 보고된 예는 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고된 예는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유황달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그쵸. 광선치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뭐 다음 모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황달 그쵸. 모유황달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의 그쵸. 시기황달의 원인 그쵸.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그쵸. 어떻게 간별해 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정도 됐는데 황달을 주소로 왔대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건 모유황달 보통 그쵸. 모유황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담도폐쇄, 간염 이런 것도 이제 병적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원인을 꼭 간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행이겠죠. 이제 보시면 직접 빌리루빈이 높아지는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담도폐쇄라든지 간염은 보통 직접 빌리루빈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총 빌리루빈이 11인데 직접 빌리루빈이 1이죠. 이 둘의 차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접 빌리루빈이고요. 모유황달에서 간접 빌리루빈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모유황량을 하고 있으면서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모유황달이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기 모유황달은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쵸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4일 된 정도 그쵸 4일 정도인데 황달로 왔습니다. 그쵸 출생 체중 이런 건 다 이상 없죠. 자 그런데 빌리루빈이 조금 높네요. 모유수유 중이었고요. 다행히 건강한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건 보통 조기 모유황달입니다. 모유수유 중인데 이 시기에 빌리루빈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유황달 그쵸 이제 조기 모유황달이죠. 그래서 아 조기 모유황달을 의심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유를 더 자주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단 조기 모유황달과 모유황달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